많은 정보는 나와있지 않은 가운데 주말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들에 관련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관련된 많은 셋업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어디 쓸만한 것이 좀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다시 한번 미국을 술렁이게 만들었었던 무디스 관련된 소식.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 등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최고 등급인 AAA라고 하는데요. 다만 전망을 안정적해서 부정적으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로 무디스 측에서는 밝히기를 미국의 재무건종성과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재무건종성 같은 경우는 최악이죠. 미국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으며 빚에 대한 이자만 1년에 미국의 국방부 예산보다 더 높은 1조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에 생겼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부담이 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참편 무디스의 이런 소식을 들은 백악관. 조 바이든의 백악관은 이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야기하기를 무디스의 등급 전망 변경은 미국 공화당의 극단주의와 기능장애가 초래한 또 다른 결과물이다라면서 남탓을 또 시전을 했습니다. 잘되면 내공, 잘못되면 전부 다 남의 탓. 여전히 굉장히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임시 예산안 기한이 또 다가오고 있죠. 17일이 기한인데 이번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연기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쇼질한 다음에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또 연기를 하든지 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판됐네요, 미국.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 유명 분석가 피터 브랜트는 비트코인이 나의 가장 큰 투자 자산이라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자, 물론 많은 MG세대가 비트코인이 기존 통화 시스템을 전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나는 여기에 동의는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나의 단일 최대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만큼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피터 브랜트도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터 쉬프가 좋아하는 금 같은 경우 1700달러 정도까지 저장받고 36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금보다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지아를 열심히 외쳐본 피터 브랜트. 자, 물론 저도 비트코인이 나중에 잘 될 거라고 믿지만은 기존의 통화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같이 저장 수단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고 더욱더 이 분야에서 크게 발전을 이룬 다음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더욱더 상용화가 된다면은 지불 용도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하게 법정 화폐를 밀어내지는 못할 것 같고 같이 공존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뭐 벌써부터 그런 부분까지 예상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은 ETF 승인되고 나서 한번 가지아, 가격 상승을 먼저 기대를 해봅니다. 마이크로스토리지의 마이크로세일러도 비슷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2020년도 이후로 비트코인은 비규제 자산에서 제도화된 메이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장을 해불었다.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젊은 층의 주요 자산이 될 것이며 수요도 지금의 10배로 드러나게 될 것. 2028년도까지는 거대 IT 기업들,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서비스에 통합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셀러의 말대로 이렇게 정말로 진행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내년까지 수요가 10배로 는다. 정말 과감한 예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동시에 마이크로셀러 같은 경우는 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죠.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대로 미친듯이 닭닭 긁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은행일치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마이클셀러. 완벽하게 비트코인에 올인한 상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마이클셀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가끔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신분 자체가 일반인들이랑은 완전히 틀리죠. 정말 오랜 시간 전부터 백만장자들, 갑부들과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클럽이라든지 모임, 사교라든지 그리고 정보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내부 정보도 꽤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저런 자신감 뒤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꽥꽥 오리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정신 나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놀라울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4만 달러가 목표였었는데 지금은 딱 보니까 모양새가 좋아가지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 같죠? 현물 ETF의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쇠퇴라고 봐야 되겠죠? 쇠퇴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미국 시민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힘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결국 부자들이나 기관들이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물량을 독차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알트코인 분석들 및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차트 3개를 봐라. 비트코인, 어센팅 트라이앵글에서 상승, 체인 링크 같은 경우도 축적을 마치고 상승, 다음은 누구 차례? 이더리움 차례다. 이더리움도 한 번 가지야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더리움은 주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빌빌 거리고 있습니다. 뚫으면 한 번 크게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토탈 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시총 차트인데 얼마 전에 추세저항을 뚫은 데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과거 고점이자 저항자리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착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 더욱더 큰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가보는 또 알트코인 차트들. 자, 물론 시장에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이 나가리 되면 어떻게 되죠? 알트코인들 전부 다 자빠지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R&DR, 렌더토큰 같은 경우 지금 저항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 더 높은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거 뚫으면 날아갈 수 있다. 그러한 예측. 다음으로는 파일코인. 알설헤이지가 겁나 좋아하는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주요 저항을 뚫고 안착할랑 말랑 하고 있는데 일단 기세가 좋기 때문에 안착만 하면 쭉쭉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야, 이게 웬 말입니까? FTT. 최근에 몇백 퍼센트 이상 상승했죠. 더 쏠 수 있다라고 분석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달러까지 한 번 더 크게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FTT. 다시 한 번 사람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그먼이나 루나 같은 경우도 지금 쏘고 있죠. 루나2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다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FTT 같은 경우는 FTX 거래소가 제기된다라는 그런 근거라도 있는데 루나는 왜 쏘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커브파이낸스. 우지한이가 좋아하는 커브파이낸스도 저항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 뚫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쭉쭉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엔진코인. 엔진코인도 발동을 걸랑 말랑. 추세저항 앞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깨면 마찬가지로 상승 고고싱. 자, 그 다음에는 까마귀코인. 까마귀코인. 저항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확인까지 했다. 상승할 일만 남았다. 까마귀도 한번 날아 보지아. 이어서는 업비트의 전설 룸. 룸 같은 경우도 좀 더 상승할 기미가 보여지고 있다. 과연 세력들은 룸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려 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다 저항 뚫고 안착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뚫어야 되겠죠. 이렇게 분석이 있었고. 반면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지난 이틀 동안 개발팀이 바이낸스에 830만 개를 입금시켜가지고 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는 스토리지 팀. 자, 그 다음에 솔라나. 미친듯이 쏘고 있는 솔라나인데요. 레본 분석가는 솔라나에서 숏 포지션 시그널이 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죠. 이렇게 강력한 코인 숏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불장 때 숏은 엣지가 나면 치지 말아야 된다. 무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솔라나가 70달러까지 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59달러부터 롱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풍의 주역이 되고 있는 솔라나. 그레이스킬, 솔라나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무려 870%나 붙은 상황. 그만큼 솔라나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만화 같은 경우도 308%, 링크 같은 경우도 250%가량 붙은 상황으로써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마지막으로는 범죄 관련된 소식들도 있습니다. 어제 발생했었던 폴로니엑스 해킹 사건 같은 경우는 저스팅선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온친 분석가인 엑스 익스플로어가 상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해킹 사건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키 유출이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해킹의 배후로 다름 아닌 북한의 라자루스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사건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몬테네그로, 지금 도원이가 잡혀있는 곳이 몬테네그로인데 바이낸스의 고객사 임원들이 몬테네그로의 출장을 갔다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1250만 달러를 강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다행히 1180만 달러는 동결을 했는데 납치의 협박!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들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고 주변에 웬만하면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불장 때는 말이죠. 그리고 수익을 겁나 내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을 티를 내서는 안된다.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했을지 모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범죄에 대한 형벌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한번 저지르고 보자 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알트코인 상승과 함께 행복한 일요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나온 정보는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 일요일을 일당 주자. 광조댓! 광고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